서울의 일부 특정 지역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렇게 오르던 게 다시 지금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뉴노멀이 아니라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떨어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 실제로 떨어지기라고 봐요. 정부에서 막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빅톡TV를 운영하고 있는 서동기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좀 오랫동안 가 있어서 오랜만에 출연하게 된 반갑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3구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새 강남 3구가 좀 떨어진다고 하고 있죠. 떨어진다기보다도 저는 정상화라고 봐요. 과거에 부동산이 크게 폭락한 적이 몇 번 있었죠. 한 번은 1991년도에 30만원 5개 신도시, 1개 신도시죠. 공급량을 30만원 가구로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IMF와 금융위기,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 IMF와 금융위기 때문에 또 많은 폭락을 했죠. 근데 이렇게 폭락했을 때 강남도 역시 반값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때 폭락할 때. 근데 이런 폭락 기간이 보통 짧으면 4년, 길면 6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에 또 하락했단 말이에요. 고금융위기 때문에. 그때는 1년이 채 안 갔어요. 하락 기간이 한 30% 정도 떨어졌다고 보죠. 근데 그때 갑자기 정부에서 돈풀기와 특례대출로 인해서 뭐 보금자료론 많은 특례대출을 풀어서 부동산값이 하락을 막았죠. 그래서 하락을 막아가지고 2022년도의 하락이 정부의 대출정책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는 대출정책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그래서 원위치로 되는, 22년에 30% 떨어진 게 도로 원위치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갑자기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떨어진 이유가 저는 정상화라고 봐요. 과거에 보통 하락기를 보면 4년에서 6년 정도 하락했거든요. 폭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1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1년은 그 인위적으로 하락을 막은 거거든요. 하락을 막다 보니까 상승하게 된 거고. 그 상승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짧아가지고 다시 정부에서 약발이 좀 안 먹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지금 하락기로 접어드는데 하락기라기보다도 2022년에 떨어지던 그 다음 단계 그 당시에 떨어지는 그 다음 단계가 정상화되는 거라고 봐야죠. 최소한 하락이라는 거는 4년에서 6년 정도 떨어져줘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이클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남 3구 가격 하락 이후 전반적인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이제 수도권 또 지방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변화를 보면 서울의 일부 지역 강남 일부 지역 용산 일부 지역 이런 데만 상승했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오히려 하락했다고 봐야죠. 오른 적이 없었어요. 평균을 따지면. 서울의 일부 특정 지역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렇게 오르던 게 다시 지금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올리려고 했죠.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건설 경기 또 PF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인 경기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살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또 상승시킴으로써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전반적인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아마 하락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부작용이 있죠. 가계부채가 무리하게 늘어나고 무리한 가계부채로 인해서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거죠.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난을 이유로 부동산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동산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개발도상기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기를 겪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과거 우리가 개발도상기 때 있던 일이고 지금은 그러한 시기가 지나서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고 재건축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부동산에서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가계부채 문제 관리를 정부에 부탁을 했었죠.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0.25를 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는 0.25 내렸지만 시중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한국은행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리기를 끌여야 했던 거죠. 그런데 가계대출을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기준금리를 내린 거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 또 하락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거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부동산인데 한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가계부채는 정부에서 잡으려면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무리하게 잡다 보면 부동산에게 하락하잖아요. 그럼 하락을 방지하려면 다시 가계부채를 늦은하게 해주겠죠. 지금도 보면 특례대출이 또 나타나잖아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걸로 43조를 금년에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다시 가계부채를 늘려나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물론 그러한 대출들은 부억 이하의 부동산 그런 부동산에 대한 거지만은 대출을 다시 늘림으로써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가계부채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가계부채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편에서는 특례대출로 더 풀어서 가계대출을 다시 올리는 이런 이중적인 다시 말해서 건설경기, PF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이 젊은 세대나 중산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 집값 상승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집값 상정이 큰 마이너스를 가져오죠. 집값 상승이 심해지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득을 볼 수가 있지만 집을 한 채 가진 분들이 집값이 무리하게 오르고 또 일하게 무리하게 오른 게 나중에 시한폭탄처럼 가계부채가 트지면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뛰었을 때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곤란을 깊게 되죠. 특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나중에 쓸 돈은 없고 집값은 하락하고 이런 현상을 맞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산층 이런 분들 어려움을 갖게 되고 특히 영걸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상황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죠. 1390까지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기준금리 문제가 그 한 원인이 되고 있죠.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지금도 1.75 차이가 나거든요. 2에서 1.75로 줄긴 했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내리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바치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율 시장의 시그널을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우리나라 화폐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율 상승은 정부에서도 아마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 하락을 지금 방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어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지금 1,400 가까이 되는 환율이 뉴노멀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가 형편없는 나라도 아니고 1,200일 때 뉴노멀이라고 했다가 또 1,400 가까이 되니까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부 보육관계자로서 신중치 못한 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환율이 한국 경제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느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수출이 느는 효과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수출이 늘지도 않아요. 또 내수경기가 그렇게 살아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면 결국은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자산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을 면치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돈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가 저하돼서 수입하는데도 큰 문제가 생기고 비싼 돈을 주고 화폐가치가 저하됐기 때문에 비싼 돈을 두고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나가 다시 오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1,400억 가까이 육박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환율이 급상승하게 되면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마 환율을 방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지금 1,4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뉴노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는 환율 상승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는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거든요. 지금 1.75%가 차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는 과거에는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같거나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75%가 높다는 것은 외화 유출이 된다는 거고 외화 유출이 심화되다 보면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올리고 내리고 오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데는 우려를 가져오고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자니 미국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아니면 또 올리려고 하면 경기 침체가 또 올 가능성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준금리는 과거에 미국이 올렸을 때 같이 따라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 부동산 값이 너무 폭락할 것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안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이라도 미국과 맞춰가는 게 외환위기를 막는 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부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특례대출을 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푸는 거는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봐요. 지금 일본이 가계대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경험했고 또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가져왔고 또 중국도 무리한 가계대출을 해줌으로써 아파트를 또 집을 사게 정부가 유도함으로써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에서 미국의 부동산이 거의 뭐 붕괴되다시피 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무리하게 상승시키는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면 일본이라도 중국처럼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일본과 중국이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값을 상승시켰다면 또 무리한 가계부채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고 경제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일본이 만일에 잃어버린 20년이라면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40년, 50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 중국이라는 훌륭한 교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훌륭한 교과서 히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올려서 집값 상승을 방치하는 이런 사태가 온다면 저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중요한 요인이 결국은 소득과 인구거든요. 소득과 인구. 그런데 지금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인구도 우리나라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저성장이 예측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하락을 막고 있지만 가계대출을 풀어서 하락을 막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시한폭턴만 하나 더 늘릴 뿐이지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정부에서 손을 띄는 순간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떨어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 실제로 떨어지기라고 봐요. 정부에서 막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년 내후년까지 2, 3년까지 떨어져줘야 저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물론 고통이 다르겠죠. 고통이 다르겠지만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면 앞으로 정당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는 투자, 무리한 대출은 지금 악의 대출이 치안폭탄인데 터지기 직전이 있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상당한 낭패를 당할 거로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상 규모의 범위 내에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